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앞에 막아, 대우나. 여기 힘이 너무 세. 앞에 막아, 대우나. 여기 힘이 너무 세. 깜짝이야. 힘이 너무 세잖아. 지금 봤는데요. 나이 선수가 달라고 막 김현 선수가 밀고 몸싸움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몸싸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가서 주의하십니다. 김효완은 2m. 나이는 180이거든요. 180이거든요. 그러나 김효완에게는 위협적인 모양입니다. 무서워. 걷어, 무조건 걷어. 코너킥 올라갑니다. 혜리. 좋았어요, 반칙. 신장 좋아요, 우리가. 반칙이 나왔습니다. 빨리해. 돌려. 돌려. 요한. 그렇죠, 헤딩으로. 됐어요, 됐어요. 이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파울 아니에요, 파울 아니에요. 오른쪽에 피했어요, 오른쪽.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자, 김효완. 오른쪽에 피했어요, 오른쪽. 모태범, 모태범. 모태범. 됐어. 됐어요, 슛. 슛. 됐어. 됐어. 모태범. 윤형글 펀팅. 윤형글 펀팅. 윤형글 골키퍼 지금 멋진 선방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곰치. 모태범 선수가 안정적으로 인사이더를 밀어찼는데요. 보고 때린 거거든요, 이거는. 보고 찬 거예요, 이거. 김준호 선수 패스트 좋았거든요. 패스트 너무 좋았어요. 곰치의 오른발 슛. 이걸 벗어냅니다. 추천입니다. 잘 차고 잘 맞았네요.